3월 21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와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임상 이상 중간 결과와 3상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라는 선구매 전제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국산 백신은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등 기존 백신과 같은 합성 항원 방식이며 냉장 보관 또 유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내의 허가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이 국산 1호 백신인 만큼 국내의 다른 기업들이 후속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대조백신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백신 개발의 후속 기업들이 비교 임상에 필요한 대조백신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조백신 제공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에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 당국자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3차 접종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중증화율이 낮아졌지만 고령층 확진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3월 말, 4월 초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 증가하고 의료대응 체계에 큰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현재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조기진단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특성을 보면 고연령층, 당뇨, 심혈관 질환, 악성종양 등 기저질환자, 특히 미접종자에서의 중증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예방법, 즉 예방접종과 보건용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시 조기진단 치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줍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자 중에 아직까지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이 시행 중입니다. 부모님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접종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보건용 마스크를 실내에서 항상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특히 고위험군은 인후통, 기침, 객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정의료기관 등 진료를 받거나 60세 이상은 보건소의 PCR 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하고 신속하게 투약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고위험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치료를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환자의 진료와 처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환자 관리를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도 안전한 예방접종,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으로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